단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뉴욕 증시의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서 최근의 시장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월가에서 진행한 서베이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주식에 투자하는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함께 공개한 서베이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코브 아메리카의 10월 펀드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낙관론이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 이후로 최고조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 현금 비중은 9월에 4.2%에서 10월 들어서는 3.9%까지 감소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31%로 급증했고 다만 채권 비중은 15%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금은 현금이라던가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벤코브 아메리카는 이러한 현상을 놓고 현재 현금 수준이나 주식 배분 그리고 경제성장 예측을 기반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심리가 가장 광범위한 척도에서 급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9월 가짐은 하도 이 척도의 깊이가 3.8로 확인이 됐었는데 10월 대선은 5.6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주식 비중 또한 지난 2020년 6월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드러난 시장의 낙관론을 놓고 현재 고점 매도에 대한 매도 신호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주식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월가에선 있었지만 되려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주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밤 여러 은행주들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깜짝 실적을 이어간 자세한 실적 내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에 먼저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벤코바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을 들고 왔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수료율이 급격하게 급증한 게 이번 은행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호실적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8.4달러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나 기조와 뉴욕시장 강세 속에서 주식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분의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게 이번 3분기의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회사체 발행 그리고 기업 공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은행 부분의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0%나 급증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비자 금융 부분을 대폭 축수하면서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것도 최근에는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놨죠. 은행의 주수익원인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하락을 했지만 채권이나 주식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위 감소와 경기하관 전망 속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오늘까지 발표된 실적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적 시즌 앞으로 기업들과 산업별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수일지 하루 먼저 실적을 발표한 ASML이 불러온 반도체 쇼크. 오늘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을 나타냈죠. ASML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주가 하락을 마쳤고요. 때문에 반도체 지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겨울은 없다라는 것에 자신감을 보였었지만 ASML의 3분기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SML의 3분기 수주량이 원화 기준으로는 3조 8,6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8조 원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 절반도 못 미치는 3분기 수주량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순매출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간밤 커졌고요. 이 자료가 유출된 이후에 ASML 주가도 유럽 증시에서 16% 정도 폭락을 하면서 잠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ASML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간밤 엔비디아를 포함한 뉴욕 증시의 반도체 주가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나름 유럽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ASML 7월 대비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어제는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애플의 시총도 뛰어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치까지 나왔는데 간밤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하량이 나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덕분인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IDC 같은 경우는 3분기 동안 아이폰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3.5% 증가한 5,600만 대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는 5천만 대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IDC 연구자는 아이폰 15를 포함해서 구형 모델들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그리고 마케팅 강화 덕분에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시장을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 인텔리전스의 단계적인 출시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예전 모델에서 지금은 AI 스마트폰이 지원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인 매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또 이날 애플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업데이트를 단행한 아이패드 미니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가격은 74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 오는 23일부터 정식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일단 애플은 엔비디아로부터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출하량 수치와 함께 애플의 주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반면 비트코인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6만 5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간밤에는 6만 8천 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만 6천 달러 선에서 가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토버가 되면서 비트코인에게는 우호적인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10월에 대한 기대감이 9월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또 대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최근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도 함께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저항선으로 불렸던 6만 6천 달러를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완전한 상승 랠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목표가 15만 달러 이상까지 제시하는 월가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